오늘 이 시대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에 굉장히 큰 요동이 있어진 그런 시대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대한 이 이슈가 전 세계 뉴스를 지금 도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뉴스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정말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또 세상의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반대하면서 오히려 이스라엘은 강도 만난 자인데 이스라엘이 테러를 당했는데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막 지탄하는 소리를 내기도 해요 그래서 참 사회가 이스라엘 문제로 말미암아 이제는 극명하게 어떻게 보면 드러나는 그러한 서로 나눠지는 그러한 시즌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문제를 정확하게 알아야지만 이 마지막 시대에는 특별히 또 미혹하는 것도 많을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고 또 사랑이 식어지는 그래서 사랑이 불법이 횡행함으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그래서 끝까지 견뎌야 되는데 끝까지 견디는 것에는 그 다음 구절이죠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해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래서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어야 되는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야 되는 그것이 이제 마무리되어져야 되고 그럴 때 복음이 시작됐던 이스라엘에서 복음이 이제 마무리를 짓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주님께 온 이스라엘의 구원을 얻으리로다 그 로마서 11장 26절의 말씀대로 그렇게 이스라엘을 돌이키면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시간이 되어질 텐데 우리가 그것을 앞두고서 사단은 어떻게든 이스라엘을 공격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없애버려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막아서려고 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이제 사단은 무적행에 잡혀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이제 사탄의 왕국은 이 세상에서 끝장나게 되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막아서 해야 되는데 사단은 이미 한 번 하나님께 반기를 들었다가 하나님께 이제 쫓겨나가지고 이 땅으로 뱀의 모습으로 떨어져가지고 있었다가 이 땅의 통치자로 세워놓은 인간을 꼬득여가지고 이 세상을 맘대로 이제 유린하게 됐는데 그것을 깨트리시려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게이를 멸하려 하십니다 그 마게이를 멸하려 예수님이 오셨고 그 예수님이 초림하셔서 십자가 대속을 이루셔가지고 이제 죽으셨으나 다시 부활하셨고 승천하신 예수님은 누구는지 예수님을 구세주여 주님으로 믿는 자마다 죄가 사안받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셨죠 그래서 새 생명의 삶을 살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새 생명의 삶을 살고 있지만 예수님이 또한 다시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셔야 그 모든 장정이 대장정이 끝이 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이루어져야지 이제 마기가 지금 머리는 깨트려졌지만 계속해서 이 땅 가운데 어둠의 일들을 하고 있는 것들을 완전히 이제는 끝장내실 것인데 그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위하여서는 이스라엘 회복이라는 그 배경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회복이 필요한데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불리심을 받으시기 때문에 에스게서 36장 우리 목사님께 너무나 많이 이렇게 들으셨을 것인데 에스게서 36장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서 이스라엘 회복하겠다 그러셨잖아요 하나님의 명성이 달린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불리심을 받으시는 하나님을 드러내시기 위하여서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계십니다 근데 마기는 반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불리시는 하나님의 명성을 먹칠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해요 그래야지 하나님께 대항해서는 안 된다는 거를 마기도 그거는 통하지 않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달려있는 이스라엘을 공격해가지고 하나님을 대항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이슈가 마지막 때 굉장히 첨예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전쟁들이 계속 벌어져가요 그럼 이스라엘을 둘러싼 전쟁들이 여러 군데에 예언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아직 이뤄지지 않은 전쟁들 아직 이뤄지지 않은 전쟁들을 좀 추려보길 원합니다 몇 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둘러싼 전쟁들을 이렇게 공부하게 다시 연구하게 하시면서 그것들로 말하면 시즌들이 바뀌는 거를 알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둘러싼 전쟁들 하나님께서는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을 재건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그날에 성경 토라 포션이 바로 아모스서 9장 11절이었죠 그래서 그날에 무너진 다위사 장막을 내가 회복하리라 그 다위사 장막을 하나님은 회복하셨어요 그리고서는 그 독립이 선포돼서 이스라엘이 재건된 지 24시간이 안 돼가지고 주변 5개국 연합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치러나왔을 때 하나님은 기적적으로 승리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명성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재건의 역사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회복하시는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시는데 그것을 막으려고 마귀가 계속 공격을 해오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반대로 폐퇴시키시면서 하나님의 명성을 더 알리셨습니다 그러한 역사가 현대에 계속 이어져 왔는데 1948년 5월 14일에 그렇게 독립전쟁이 이어지게 되면서 이스라엘을 없애려고 이 아랍 나라들이 했지만 이스라엘이 승리하였고 이 승리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더 강건하게 서졌는데 이스라엘 측면에서는 이스라엘 나라가 보존된 것이거니와 온 열방 차원에서는 그때부터 치유부응이 또 강력하게 풀어졌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회복과 열방의 부응의 역사가 또 같이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둘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같이 이렇게 돌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회복되면서 이스라엘이 나라로 치유되면서 열방에서는 치유부응이 엄청나게 일어났어요 그리고 1967년에 6.1 전쟁이 있었죠 그 6.1 전쟁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을 수도로 회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의 근거지인 예루살렘을 수도로 회복하는 일과 또 특별히 미국에서죠 지저스 무브먼트 신앙으로 돌아가자 그때 당시에 히피로서 마약하고 정말 음란에 빠져있고 그랬던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를 마귀가 끊어내려고 그렇게 몰아갔는데 그것이 뒤집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지저스 무브먼트 예수 운동을 일으키셔가지고 이제 다음 세대들을 엄청나게 주님의 품으로 불러들이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회복되는 것과 열방의 부응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독립부터 얘기를 드렸지만 독립보다 더 앞서서 이스라엘이 고토로 귀환하자는 운동이 1800년대 후반부터 있었거든요 1897년에 스위스 바젤에서 시온주의자 대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고토를 회복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유럽의 반유대주의가 일어나고 있는 걸 데오드로 하르첼이라는 유대인 기자가 한 사건을 통해서 감지를 하면서 왜냐하면 프랑스에서 드레피스데이라는 유대인 장교가 단지 유대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스파이로 이렇게 판결이 된 거죠 그래서 이중 스파이로 판결이 돼가지고 이렇게 되어지는 걸 보면서 아 이젠 유럽도 우리에게 안전한 지역이 아니다 우리는 고토를 되찾아야 된다 이런 그 운동을 펼치기 시작했고 그 주이시네이션이라는 유대국가라는 책을 펴가지고 사람들을 이제 일깨우기 시작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같이 스위스 바젤이라는 곳에서 함께 모여서 이제 고토를 회복하자라는 시온주의자 운동을 펼치게 됩니다 그 시온주의 운동은 인종차별이 아닙니다 그거는 유대인들이 핍박을 피해서 자신들의 고토를 귀환하고 되찾고자 하는 운동이었고 그러한 운동이 이제 이뤄지니까 1897년 거의 1900년 가까이 돼서 그러한 운동이 이뤄지니까 1900년대에 전 세계적으로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우리 평양대부흥도 있었고 한국에서는 LA, 아주사에서는 아주사부흥이 있었고 그리고 저 영국의 웨일즈에서는 웨일즈 부흥이 있었고 인도에서도 부흥이 있었고 전 세계적으로 각성 운동이 펼쳐졌던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회복 운동과 열방의 이런 부흥 운동이 같이 간다 이런 걸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마지막 때 스가리아서 12, 13장에 보면 나와 있듯이 예루살렘을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하신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예루살렘이 아주 정말 큰 이슈가 되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을 누가 통치할 것이냐 예루살렘이라는 도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이라 그러셨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큰 임금의 성이라 그러셨어요 사라님이 그리고 이 땅에 기초를 놓으신 곳이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그곳이 이 땅 전체의, 이 지구 전체의 통치의 중심입니다 10편, 2편에 특별히 열방이 어찌하여 분노하며 여호와와 그 기름 부흥 받은 자를 대적하여서 그 기름 부흥 받은 자를 끊어버리지 않느냐 근데 하늘에 계시니가 우수심이여 저가 비우수시리로다 내가 나의 왕을 거룩한산 시원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예수님이 통치하실 본부가 예루살렘입니다 근데 지금은 다른 사원이 들어서 있죠 그거는 마귀가 자기가 이 땅을 통치하는 것을 안 뺏기려고 거기를 또알이 틀고 있듯이, 뱀이 그렇게 거기를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의 전쟁은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벌어질 수뿐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취하게 하는 자이 되게 하겠다 근데 오늘날에 이스라엘이 테러를 당했는데 이스라엘을 테러 당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애도를 표한다 서방 국가들에선 그렇게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면서도 또 다른 한편으로는 두 국가의 법이라고 투 스테이스 솔루션이라는 걸 얘기를 해요 계속 왜 공격을 이스라엘이 당했는데 두 국가의 법은 이스라엘을 나눠가지고 아랍 진영하고 그리고 유대 진영하고 두 국가로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아서 이걸 지지해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건국된 역사를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흔히 미디어에서 팔레스타인 하마스나 그 전신인 피에로 팔레스타인 해방기구라고 하는 그러한 데서 뿌려놓은 거짓 뉴스들에 속아가지고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거기 살던 그 땅에 살던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쫓아내고 국가를 세운 걸로 착각하기 때문에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무슨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독립운동을 하는 걸로 착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땅에는 원래부터도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고 2000년 전에 로마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쫓겨나갈 때 거의 대부분 쫓겨나갔음에도 그 땅에 소수라도 유대인들은 계속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그 땅의 주인은 바뀌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땅이 팔레스타인이라고 불려지게 된 거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거기서 살았다는 게 아니라 2000년 전에 로마가 유대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면서 유대인들을 치욕스럽게 만들기 위해서 유대인들을 모욕스럽게 만들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대적인 블레셋의 이름을 따서 그 땅을 팔레스티나라고 부른 것이에요 과거의 블레셋 사람들과 지금의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연계가 없고요 과거의 블레셋 사람들은 다 끊어졌고 그냥 유대인들을 쫓아내면서 로마가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모욕감을 느끼게 하려고 팔레스티나라고 그 땅을 부른 것이 거기가 팔레스타인으로 불려지게 된 이유입니다 그 이후에도 유대인들은 소수라도 거기 남아 있었던 게 있고 그 이후에 주인이 여러 번 바뀌었어요 그리고 현대에는 오스만 터키라는 나라가 제국이 그 중동 지역을 다 장악을 했었죠 그 중동 지역을 다 장악했던 오스만 터키도 그 이스라엘 땅 안에 사람들을 정착시키는 거에는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1800년대 중반에 유명한 톰소의 모험 소설을 쓴 그 마크 트웨인이라는 소설가가 모험가기도 했는데 이스라엘 땅을 탐사를 했어요 이스라엘 탐사를 해가지고 이노센트 어브로드라는 탐사 기록을 냅니다 그 이노센트 어브로드라는 탐사 기록에는 그 땅은 사람이 살 수 없는 황폐한 땅이 되어져 있다 맹수가 나오고 수풀이 우거져 있고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 되어있다라는 기록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미 거기는 어떻게 보면 2000년 정도 지나면서 버려진 땅이 되어왔어요 소수의 유대인들은 남아있었고 그리고 그 주변의 아랍 나라들에서 이제 유목민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상황이었지 팔레스타인이라는 그 민족이 살고 있던 땅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나중에 이스라엘이 고토를 귀환하면서 이 큰 값을 주고 황폐해진 땅들을 사서 이렇게 개간을 하니까 이제 살만한 땅이 되니까 주변에서 사람들이 유입이 돼요 그래서 아랍 사람들이 유입돼서 같이 정착을 하기 시작합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선대하라는 율법이 있기 때문에 그 율법대로 이방인들을 선대했어요 그래서 같이 살았는데 이 이슬람권에서는 유대인을 인정할 수가 없는 거죠 이스라엘을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세계 1차 대전 중에 오스만 터키가 폐망을 해가지고 오스만 터키의 관할지에 있었던 그 이스라엘 지역이 사실 승정국가들의 이런 통치 지역으로 들어가게 됐는데 그 중에서 영국의 통치 지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스라엘 지역과 요르단 지역 그리고 이라크 지역까지가 영국의 통치였는데 이라크는 이라크 지역에 있던 왕족에 떼주고 그리고 나서 사실은 팔레스타인이라고 불려지는 땅이 지금의 이스라엘 땅만 아니라 요르단 지역까지도 다 팔레스타인이라고 불렀었는데 그 지역을 원래는 유대인들한테 다 나라로 주겠다라고 영국은 약속했어요 그런데 아랍 쪽에서 너무 반발이 세니까 그 중에서 78%를 떼가지고 세워준 나라가 요르단입니다 그래서 1922년에 요르단을 세워줘요 그래서 요르단 지역에 있었던 유대인들은 이스라엘로 가라고 이스라엘 땅 쪽으로 가라고 해가지고 유대인들이 이주를 합니다 그런데 아랍에서는 자기네들 땅을 78%를 거기서 또 떼갔으면서도 그 주변에서는 거의 이스라엘 땅의 100배가 넘는 땅을 가지고 있고 이미 그리고 그 분할지에서도 78%의 땅을 요르단이라는 나라로 이 아랍권에 이제 하량이 됐는데도 분할이 됐는데도 이스라엘이 세우는 것 자체를 용인 못하겠다는 거였어요 그래가지고 계속해서 그 방해 시도를 하는데 그러면서 태어난 것이 피에로라는 팔레스타인 해방기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던 땅을 이스라엘이 쫓아냈기 때문에 그들이 저항운동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스라엘을 세우지 못하게 하려고 만들어진 단체가 팔레스타인 해방기구입니다 그래서 피에로라는 그 기구가 야셀 아라파트라는 이집트인에 의해서 만들어져요 이집트인에 의해서 그래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위한 기구도 아니고 그냥 이스라엘을 없애려는 목적으로 이스라엘 땅 안에 그렇게 유입되어 있었던 아랍인들을 팔레스타인 사람들이라고 부르면서 그들을 해방시켜야 된다라는 그러한 거짓 명분을 내세워서 만들어진 게 팔레스타인 해방기구입니다 그러면서 엄청나게 이스라엘에 테러를 해요 그러면서 방해를 해가니까 영국에서도 이스라엘을 나라를 세워주기로 약속하고선 약속을 못 지킵니다 안 지켜요 오히려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귀환하는 거를 그때부터 막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나라가 못 세워지고 2차 대전까지 겪게 되면서 그때 홀로코스트로 유대인들이 600만 명이나 학살되니까 그제서야 국제사회에서 이스라엘을 나라로 세워줘야 된다 이렇게 되고 근데 그전에 약속됐던 전체 이스라엘과 요르단 전체 지역에서 78%를 떼주고 사실 22%만이라도 좋다 해서 유대인들은 그거라도 하려고 했는데 그거를 이스라엘권에서 완전히 방해하려고 나왔던 것에 이제 국제사회도 잘못 반응해가지고 지금의 이스라엘 땅의 서한지구라고 하는 그 원래는 성경적으로는 동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을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떼가지고 그리고 지금의 가자지구 떼주고 이래가지고서는 유대인들은 남쪽으로는 사막지역이고 저쪽 서쪽으로는 사실 지금은 벵구리온이라고 그 공항이 들어서 있는 테라비브 지역이 원래는 모래사장이었습니다 그런 황량한 곳들만 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에 떼준 거예요 그렇게 승인해서 그래도 유대인들은 우리는 그거라도 나라가 세워진다면 우리는 받겠다 해가지고서는 그렇게 승낙을 했고 이스라엘권에서는 그것조차 안 된다 그렇게 반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았었기 때문에 뭐 유대인들이 이거를 침탈하면 안 된다 이런 거는 거짓말인 겁니다 그냥 유대인들 나라를 세울 수 없다 이스라엘 국가라는 건 세워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본심인 거죠 사실 그거의 배후에는 이제 마귀의 계략이 있는 거고요 그런 가운데 이스라엘을 세우지 못하게 하려고 했으나 하나님은 말씀대로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면서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를 나타내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회복되는 역사는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름을 드러내셨고 전 세계적인 부응이 이스라엘 회복과 염계돼서 풀어지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 마지막 때에는 더 치열하게 이 거짓된 미디어들도 이 거짓들을 계속 퍼뜨리고 있고 이스라엘이 공격을 당했는데 이스라엘이 비난을 받고 있어요 이상하게 그러한 이상한 처우는 다른 어떤 나라에서도 사실 볼 수 없습니다 어떤 나라도 테러를 당했는데 테러 당한 사람이 욕을 먹는 일은 없어요 사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상하게 테러를 당했는데 테러 당한 나라가 욕을 먹어요 그래서 테러를 당했는데 그 나라를 떼어야 된다고 얘기가 돼요 이거는 그 배후에 마귀가 있는 것입니다 마귀가 배후에서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안달이 난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예수님을 진짜 따르는 사람들이라면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을 위한 기도가 그 10편 122편 6절에도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정말 이스라엘 특별히 또 예루살렘을 위하여서 기도하라고 하셨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축복하는 자를 하나님은 축복하시겠다고 하셨고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저주하는 자는 저주하시겠다고 하셨어요 특별히 요에서 3장 1, 2절에 보면 3절까지를 보면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열방을 여호사박 골짜기, 기도론 골짜기 그 골짜기에 데리고 들어와서 신문을 하시겠다 그거는 이스라엘 땅을 나누고 그 백성들을 흩어버린 것에 대해서 신문하시겠다 분명히 나라들에 대한 심판의 기준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땅을 나누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흩드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신문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그 편을 섬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따 우리 크리스틴 사모님 얘기 또 성교사님이 얘기해 주시겠지만 지금 키온이라는 코리아 이스라엘 원 네트워크라는 그러한 무브먼트를 좀 시작을 하게 됐는데 그거는 한국, 한국이라는 나라와 그 한국 전 세계적으로 흩어져 있는 또 한인들 이렇게 한국인들이 이스라엘과 함께 서서 이스라엘 축복하는 편에 우리가 함께 섬으로 저 마지막 때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준비하는 것과 정말 이것이 그 메시안이 그 믿는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아직 안 믿는 유대인들에게도 하나님의 그 은혜가 전달이 되면서 주님의 그 품으로 그 사람들도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다리를 놓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과 이스라엘이 그냥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이 정치 사회적으로 같이 연결이 될 수 있도록 그러한 운동을 지금 하고 있고 지난 6월 27일에는 서울에서 했고 그리고 원래는 11월 1일 날 예루살렘에서 하려고 했는데 10월 7일 날 그 테러 사태가 터지면서 이 예루살렘 거가 지금 연기가 됐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원래는 서울과 예루살렘과 워싱턴을 연결하는 그래서 한국과 이스라엘과 미국을 연결하는 이거를 원래 마음에 주셨는데 한국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하고 그 다음에 미국으로 오려고 했는데 지금 이스라엘은 연기가 되면서 지금 다음 달에 미국을 먼저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세 나라가 너무나 중요한 게 누가 그러더라고요 나라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리며 시작한 나라가 이 세 나라라고 이스라엘이 기도를 올려드리며 시작했고 미국도 기도하면서 시작됐고 한국도 재형국회에서 기도하면서 시작됐어요 그래서 이 세 나라가 아주 중요한데 특별히 최근에 하나님 마음을 주신 거는 한국은 공산주의와 싸우는 메인 그러한 국가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슬람과 싸우는 그런 메인 국가고 그리고 미국은 동성애와 싸우는 메인 국가다 그래서 이 나라들의 부르심을 사실은 막으려고 사탄이 마귀가 굉장한 공격들을 해오죠 이스라엘은 이슬람에 의해서 공격을 당하고 있고 한국은 남한은 북한 공산주의 그 배후에는 중국과 러시아가 있고 이 공산주의에 의해서 공격을 받고 있고 미국은 동성애에 의해서 공격을 받아요 이런 인본주의 물론 또 전체적으로는 또 낙태라고 하는 그러한 어린아이들의 피를 흘려서 그런 어둠의 재단을 만드는 그러한 일들이 그 배후에 있는 것이고요 그런 걸 통해서 마귀가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고자 하는 그러한 일을 하는 거죠 그것에 있어서 이 세 나라가 연대해가지고 대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중간에 있고 우리 양날개처럼 한국과 미국이 함께할 때 이 전선이 국제적으로 전선이 같이 펼쳐지면서 주님의 역사를 수정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 이 세 나라가 함께 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것이 특별히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더 이것이 첨예하게 전쟁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스라엘이 공격을 받았는데 유엔에서는 지금 이스라엘을 규탄한 결의안을 막 발표를 하잖아요 그리고 전쟁을 중단하라는 그러한 결의안을 내는데 하마스를 규탄한다는 내용이 없어요 거기에 테러를 한 하마스를 규탄을 하지 않고 전쟁만 중단하라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거에 많은 국가들이 찬성을 해가지고 그 결의안이 통과가 됐잖아요 이게 너무나 이상한 상황이죠 사실 물론 총에 그 결의안은 구속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법적인 어떤 강제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없어요 그냥 그거는 성명서 그냥 내는 거지 근데 안보리 안전보장이사회에서 결의하는 거는 구속력이 있습니다 그거를 안 지키면 제재를 가할 수 있고 근데 그거를 통과 안 되게 막아서고 있는 게 미국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왔어요 지금 사실은 영국이 그 전에 미국 전에 세계 최강대국으로서 전 세계를 사실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식민지가 곳곳에 있으니까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해가지고 영국이 그렇게 위세를 떨쳤지만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귀환을 막아서기 시작하면서 영국이 해가 졌어요 그리고 그 깃발이 사실은 미국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그 이스라엘을 도움으로 세계 최강대국으로서의 그 역할을 계속하게 됐어요 그래서 미국이 아직도 그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정말 그 이스라엘에 반대되는 그러한 결의안이 나오려고 할 때 안전보장 이사회에서 그 반대표를 던져서 그거를 거부권을 행사를 해서 막아서고 있는데 근데 지금 미국도 잘못된 정권에 의해서 잘못된 선택이 되어지면 미국도 그 부르심에서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그 정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려는 것은 단지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정치 지도자들이 또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한 그 나라의 부르심에 그 기로가 이렇게 바뀌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정치 지도자들도 주님의 그 부르심 가운데 함께 연계해서 서도로 같이 기도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행사들을 준비하고 있고 해가고 있고요 사실은 지금 본격적으로 나누려는 것은 마지막 때 이스라엘 둘러싼 전쟁들인데 그걸로 말하면 시즌이 어떻게 바뀌어 가느냐 아까 잠깐 나눠드렸듯이 이스라엘이 1948년 5월 14일 독립을 선언하자마자 24시간이 안 돼서 아랍권에서 공격을 해왔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승리케 하심으로 온 세계 열방에 또한 부흥의 역사가 풀어지게 하셨어요 마지막 때 계속 전쟁을 이스라엘 둘러싼 전쟁들이 또 이어지게 될 것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승리케 하심으로 말입니다마 또한 또 다른 부흥의 때를 주십니다 그러한 역사들을 우리가 보완하길 원하고요 먼저는 지금 벌어지고 있는 그 이스라엘을 향한 테러의 사건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에서는 이 하마스를 완전히 뿌리 뽑겠다 이제 그렇게 나오고 있죠 근데 하마스만이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그 헤즈볼라라고 하는 네바논에 있는 그러한 이 헤즈볼라라는 테러 집단 그 테러 집단에서도 로켓이 간간히 날아와요 그래서 이 헤즈볼라도 참전하게 되면 결코 그냥 두지 않겠다 딱 이스라엘에서는 선언을 했고 지금 그것에 대해서 지금 헤즈볼라가 참전할 거냐 말 거냐 막 이러고 있죠 근데 이 성경에 보면 이미 그러한 얘기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사실 이게 이스라엘 지도인데 지금 노란색 중에서 약간 옅은 노란색 지역이 원래는 이 노란색 지역 전체가 이스라엘 땅으로 약속되었던 것인데 심지어는 그 오른쪽에 있는 요르단 지역까지도 약속의 땅으로 그 이스라엘 땅으로 약속되었던 것인데 요르단 땅 78% 떼주고 나서 이 땅이 약속이 되었었지만 그것마저도 안 지켜져가지고 사실은 지금 옅은 노란색 지역 그 지역들을 다 떼내고 거기가 사실은 알맹입니다 보면은 이 옅은 노란색 지역 웨스트뱅크라고 하는 지역 쪽에 사실 세겜, 베델, 그리고 예루살렘 신로에 신로도 있고요 그리고 헤브론 근데 이 세겜, 베델, 헤브론, 예루살렘은 다 어떤 땅이냐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재단을 쌓고 예배를 드린 땅이에요 그 아주 중요한 골격을 이루는 땅이거든요 그 땅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너가 밟는 땅은 너에게 주고 너가 바라보는 땅은 너와 내 후손에게 줄 것이다 영원한 언약이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은 이루셨고 그리고 나중에 흩어지게 되지만 하나님은 흩어질 것을 또한 예언을 하게 하셨는데 흩어질 것을 예언케 하실 때는 항상 다시 모아질 것에 대해서 예언케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냥 흩어지고 끝난다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모아질 것이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루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품고 기도하는 것은요 어느 한 나라를 품고 기도하는 것과는 달라요 하나님의 말씀 그 본질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대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이스라엘 통해 나타내세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을 볼 때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도 신실하실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그 하나님을 우리는 신뢰하면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라는 것 자체도 이스라엘을 버렸다는 그 사상에서 시작이 돼요 그래서 소위 대체신학이라고 그러죠 원래 그 대체신학 때문에 사실은 어두움이 많이 활동하게 됐는데 이스라엘 하나님은 한 번도 버리셨다는 얘기를 하시지 않으셨어요 이스라엘 해가 뜨지 않는다면 해가 그리고 달이 빛을 내지 않는다면 그러면 내가 이스라엘 버렸다 할 수 있겠지만 그런 일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시작하실 때도 이스라엘에서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교회가 이스라엘을 버리고 시작됐다는 거는 애초부터 성립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고토에서 쫓겨나간 후에 그런 이상한 사상들이 이제 번져가기 시작했는데 이스라엘을 지키신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지키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자기까지 그들의 돈을 우든하게 만드시면서 이방인에게 복음이 증거되게 하신 거예요 그러나 온 이스라엘 구원을 받는 것으로 끝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회복에 대해서 항상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흩어지고 끝나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약속하셨던 그 이스라엘 온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그것은 사실 애국강에서부터 유브라대강까지입니다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히 줄 것이다 그거는 영영한 언약이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현대에 회복시키시면서 주님은 그 말씀대로 행하시는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우리에 나타내셨어요 그래서 이 옅은 노란색이 되어 있는 이곳도 다른 민족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주셨고 특별히 이 옅은 노란색이 역빛자로 되어 있는데 역빛자의 그 중간에 해당하는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의 동편 예루살렘 지금의 서편 예루살렘은 새롭게 개발된 지역이고 그 현대 이스라엘 관공서들 총리실이나 정부 기관이나 다 서예루살렘에 있어요 그런데 동예루살렘은 어디냐면 옛날 성전이 있었던 성전산이 동예루살렘 쪽입니다 그리고 그 성전산의 동쪽은 기도론 골짜기를 거쳐서 감람산, 올리브산이 있는 곳이죠 그런 중요한 지역을 떼내가지고 동예루살렘을 수도로 해가지고 팔레스타인 나라를 세워야 된다라는 얘기가 두 국가의 법이에요 그런데 지난 6월 15일날 중국의 시진핑이 팔레스타인의 아파스를 국빈 초청을 해가지고 한다는 소리가 동예루살렘을 수도로 해가지고 팔레스타인 나라 세워야 된다 이 얘기를 시진핑이 했어요 그 얘기가 나온 기사를 제가 볼 때 성도들한테 저는 그 얘기를 했어요 공공연하게 이제 중국에 재앙 올 거다 그러고 나서 7월 말에 독수리라는 태풍이 완전 중국의 베이징까지 덮쳐버렸죠 자금성이라는 그 성이 600년 동안 한 번도 물에 잠긴 적이 없는데 처음으로 물에 잠겼어요 그런데 이름이 독수리입니다 한국에서 제출한 이름이에요 그런데 독수리 하면 사실은 한국의 상황에 대해서도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남북으로 갈려져 있고 북한은 계속해서 남한을 적화 침공하려고 그렇게 하는데 그것에 대하여서 사실은 좀 그것을 추종하는 세력이 많이 권력을 잡게 돼가지고 위기가 우리나라에 오는 그런 상황이 되어지기도 했는데 그걸 놓고 막 기도를 하나님 앞에 했을 때 그 DMZ에 펼쳐져 있는 용의 마수 용의 마수가 이렇게 남한에 찍어가지고 사실은 이제 북한으로 끌어붙이고 중국까지 끌어붙이려고 한다 그거를 또 다른 선지자 되시는 분께서도 얘기를 경고를 하셨었는데 그걸 놓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독수리가 날라와가지고 그 용을 잡아채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것을 보고 나서 어떤 한 목사님하고 통화를 하는데 그 목사님한테 제가 이거를 말을 꺼내기도 전에 그 목사님이 하나님이 미국의 독수리를 이용해서 이 중국의 용을 잡아버릴 거라 그러셨다 산중일이 한국, 이스라엘 그리고 미국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독수리 그런데 중국이 이스라엘을 나눠서 정말 동예루살렘을 수도로 해가지고 팔레스타인 나라 세워야 된다라고 말했을 때 제가 재앙 올 거다 했는데 그 재앙이 바로 독수리라는 태풍이었어요 굉장히 의심장하게 다가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독수리 태풍이 언제 중국을 지났냐면 올해 7월 27일이 한국전쟁 휴전 휴전 70주년이었어요 한국전쟁이 1950년부터 1953년까지 이루어지는 동안에 1953년 7월 27일에 휴전협정을 하게 되는데 그로부터 70년이 딱 찬 게 올해 2023년 7월 27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로 직후에 이 독수리라는 태풍이 중국을 덮쳐버렸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정말 회계의 성회를 열어야 된다 그러셔서 회계의 성회를 열기도 하고 또 이스라엘을 위한 기도회를 열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들을 이렇게 계속 해왔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극렬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많은 또 이렇게 디아스포라 한인분들이 기도해 오셨고 정말 주님께서 우리 나라를 지켜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키가 이스라엘과 함께 서야 되고 미국과 함께 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이 세 나라가 같이 설 때 이 위기들을 헤쳐나갈 수가 있고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끈들을 연결해 놓으셨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렸듯이 나라가 세워지면서 기도하면서 시작된 나라가 이 세 나라이기 때문에 이 세 나라가 중심축을 이뤄서 이 하나님 나라의 그 전선을 이렇게 앞에서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가운데 나아가는데 이 이스라엘을 그래서 나누려는 것을 우리는 막아서야 되고 우리가 함께 이스라엘과 함께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오히려 서구의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도 계속 투스테이트 이스라엘을 나눠야 된다 자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열방이 이스라엘 나라를 나누려고 자꾸 그렇게 해가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지는 것이죠 지금의 상황은 지금 북쪽에 레바논 지역이 있는데 사실은 지금 여기 연두색으로 되어 있는 북쪽 지역의 그 꼭대기 쪽에 타이레라고 그 두로 성경 지명으로 두로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그 두로 지역까지도 사실은 이스라엘 열두지파에게 할당됐던 지역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그쪽 지역 레바논의 남부 지역이죠 레바논의 남쪽 지역을 차지하고 있는 게 헤즈볼라라는 테러 집단이에요 그런데 스가레소 9장을 한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하의 말씀이 하드락 땅에 내리며 이거는 하드락이라는 그 지역은 시리아 쪽입니다 그리고 다메색에 머물리니 역시나 시리아 쪽으로 그리고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요하를 우러러봄이니라 사실은 이스라엘도 현대에 회복은 되었지만 영적으로는 아직 갈 길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에스게서 36장에 하나님께서 내가 나의 이름을 위하여서 이스라엘 회복하겠다 하셨을 때 그런 이스라엘이 다 예수님을 믿게 됐기 때문에 회복하겠다 하신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먼저 고토로 불러들이시고 그리고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나의 영을 부어 살아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일을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고토로 불러들이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회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성령을 부어주셔서 예수님이 구세주인이신 것을 그들이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이 부어지는 일까지 하나님은 이스라엘 회복을 완전하게 이루실 것입니다 그것을 하실 것인데 이번에 사실 테러가 일어난 배후에는 사실 이스라엘 안에 분열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안에 사실 지금의 총리 네타냐후 전에 잠깐 총리를 했던 야이르 라피드라는 사람이 동성애를 지지하고 그리고 네타냐후 반대에 서가지고 계속해서 이상한 일을 해왔는데 특별히 사법개혁 반대 시위라고 해서 했는데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법개혁이라는 것이 네타냐후가 독재하려는 거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 내막을 제가 한번 살펴보니까 이스라엘에는 헌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입법부에서 법을 세워놨는데 법을 만들었는데 사법부에서 그거를 폐지시킬 수가 있어서 그냥 입법부 위에 사법부가 있는 거예요 지금은 그러니까 그걸 바로잡겠다라는 것이 사법개혁이었어요 그래서 사법부의 권한을 적정하게 조정을 하겠다 그래서 입법부가 이렇게 법을 만드는 거를 무작정 사법부가 폐지시키지 못하게 하겠다 이런 거가 사법개혁이었거든요 근데 그 외에도 네타냐후의 상황도 걸려있긴 하지만 사실 메인 골자는 그거예요 근데 그거를 반대해가지고 시위를 일으키는 그 주동자 중에 하나가 그 야이르 라피드라는 전 총리인데 그 사람은 동성애를 지지하고 본인이 총리 생활 몇 개월 총리 활동을 몇 개월 동안 하면서 그 짧은 기간에 유엔에 가서 연설을 할 때 두 국가의 법을 본인 입으로 얘기를 했어요 이스라엘 총리로서 이스라엘 나누려는 얘기를 총리 입장에서 총리의 입으로 그걸 해버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아내를 너무나 분열시켜놨어요 보니까 그런 상황에서 침공을 당한 것입니다 근데 침공을 당하고 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나 비통함에 젖어 있었죠 그런데 이것을 정말 단호하게 대응해서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이런 일이 없게 만들자라는 그 마음으로 모여지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그리고 이것에 있어서는 네타냐후 지금 총리가 무슨 말을 했냐면 이 전쟁이 어쩌면 1년이 갈 수도 있다 굉장히 이것이 힘든 그러한 일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 일이 끝나고 나면 우리나라는 거듭나 있을 것이다 근데 거듭난다는 말을 우리 메시아닉 유대인 목사님 아셀 인트레이터 목사님은 이런 말은 부약에는 안 나오는 말이라는 거예요 이건 신약에 나오는 니고데모하고의 대화에서 예수님이 썼던 그 말이죠 그 단어를 총리가 썼다는 게 굉장히 의미심장하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금 변화시키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계시는데 여기 보면 여와의 말씀이 하드락 땅에 내리며 다메색에 머물리니 이거는 지금의 시리아 쪽인데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와를 우러러봄이니라 이제 해답은 여와께만 있다 하나님께만 해답이 있다 이거를 기도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메시아닉 주이시 소설가이기도 한 조엘 로젠버그라고 뉴욕타임즈 베스트셀러도 여러 가지 에스겔 옵션이라는 것도 쓰고 여러 가지를 책을 쓰셨는데 그분이 이제 몇 년 전에 귀환을 했거든요 이스라엘로 알리아를 하셨는데 이분이 국가 기도의 날을 제안을 했어요 그런데 메시아닉 주가 제안을 한 건데도 이번에는 납비들이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국가 기도의 날을 했어요 최근에 그래서 국가 기도의 날을 하면서 이제는 정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지금 그것을 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2절에 보면 그 적경한 하마세도 임하겠고 여기도 역시나 시리아 쪽이에요 그런데 시리아 쪽에는 정부가 시아파 이슬람 정권이기 때문에 그 시아파 이슬람의 맹주인 이란의 그런 지원을 받는 부대들이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계속 노리는 그러한 부대들이 시리아 쪽에도 있죠 그리고 두로와 시돈에도 임하리니 여기에는 헤즈볼라가 있어요 거기도 시아파 민명댑니다 그들은 매우 지혜로움이니라 한글로는 지혜롭다라고 나와있지만 원어상으로는 이것이 교활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교활하다 그리고 두로는 자기를 위하여 요세를 건축하며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도다 주께서 그를 정복하시며 그의 권세를 바다에 쳐넣으시리니 그가 불에 삼켜질지라 이것은 테러 집단을 하나님께서 손보시겠다는 거예요 그 뒤에 보면 아스글론이 보고 무서워하며 가자도 심히 아파할 것이며 에그론은 그 소망이 수치가 됨으로 역시 그러하리라 가자에는 임금이 끊어질 것이며 아스글론에는 주민이 없을 것이며 아스도세는 잡족이 거절해요 잡족은 foreigner 외국인들을 말하는 것이고요 내가 불레셋 사람의 교만을 끊고 과거의 불레셋 종족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현대 역시나 동일한 이름으로 불려지는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 그 사람들을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레셋 사람의 교만을 끊고 그의 입에서 그의 비를 그의 이사해서 그 가장한 것을 제거하리니 그들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의 한 지도자같이 되겠고 에그론은 여부스 사람같이 되리라 아멘 그래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서도 테러를 제거하시겠고 하나님께서 그들도 남아서 그들을 지금의 하마스와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동일시하면 안 되죠 하마스라는 테러 집단의 하나님께서는 손보시는 것입니다 팔레스타인 사람들도 구원 얻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도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의 한 지도자같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회복을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이 회복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도적이 온 것은 그 마귀가 행하는 것은 죽이고 빼앗고 멸하려는 것이죠 이것을 대항해서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디어들에서 자꾸 이스라엘을 코너에 물면서 이 죽음의 재단이 계속되도록 그 보도를 잘못하는 것들 그것이 끊겨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완전히 그 하마스 그리고 헤즈볼라 그리고 시리아의 그 이란의 지원을 받는 그러한 테러 집단들이 완전히 이제는 무너져 내리도록 우리가 같이 기도해야 됩니다 사나님께서는 이 일을 행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나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보미니라 아메 하나님께서 그래서 더 이상 이것이 반복되지 않도록 물론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의 침탈은 침략은 있을 것이지만 그 이 테러 집단을 뿌리 뽑으심으로 말미야마 이것을 다시 시행하지 못하게 이 테러를 다시 자행하지 못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이 그 시점이 된 거예요 사실 2014년에도 가자전이 벌어졌어요 그때는 저희가 이스라엘에 살고 있었을 때인데 첫날에만 70발의 로켓이 쏟아졌어요 근데 그때는 아이언돔이 거의 다 막았죠 그래서 피해가 그렇게 나진 않았어요 그때도 땅굴로 침투를 했습니다 근데 공중 패러글라이딩 침투는 그때는 없었어요 그때도 침투를 어떻게 보면 예의 모의 연습을 아마 해본 거라고도 볼 수 있죠 그때 70여발의 로켓이 먼저 그 가자지구에서 하마스가 쏜 로켓이 날라왔는데도 그것에 대응해가지고 이스라엘이 전투기로 들어가서 공격 지점을 요격하는 것을 미디어들에서 그것부터 방송을 하면서 이스라엘이 힘없는 팔레스타인을 괴롭히고 있다 이런 식으로 보도들을 했어요 아주 사악한 거죠 그런 미디어들은 다 그 음분의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그런 거짓에 그 선동을 하는 그런 미디어들은 무너져야 돼요 그것에 가담하는 사람들도 폐태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한 10여 년 동안 이 9년 정도, 만 9년 정도 지난 뒤에 이들이 엄청나게 더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하루에 5천발을 쏴버렸습니다 그때 당시에 70발을 쏜 거에 비하면 그리고 5천발, 그 다음에 2천발 해서 하루에 7천발을 쐈어요 그러니까 70발을 쌌던 것에 비해서 100배를 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아이언돔도 이걸 다 막아내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상자가 많이 생겨난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섞여 들어간 무기들이 북한제 무기들이에요 그리고 이란에서 자금이 갔고 테러 훈련을 또 북한과 이란이 시켰고 이런 악의 연대가 완전히 끊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테러 집단이 완전히 무너져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후에 일어날 전쟁들이 또 계속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북한하고 러시아가 또 다시 긴밀해져 가고 있고 중국은 워낙에 배후해서 계속 활동을 해왔고 그런데 지금 북한하고 또 이란하고 같이 연계가 되어 있고 사실은 이란에 또 뒤에 러시아가 같이 서 있죠 그런데 에스게서 38장에 보면 이 마곡 땅에 있는 고기필두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치러나올 것이라 그런 말씀을 하죠 사실 에스게서 36장 아까 말씀드렸는데 에스게서 36장이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겠다 하나님의 그 이름을 위하여서 그 말씀대로 이스라엘을 회복해 오셨어요 그런데 그러한 것이 되어지는 그 이후에 그 이스라엘이 회복되겠다라는 말씀이 36장에 기록되어 있고 그것이 그림 언어 환상으로 나타난 것이 에스게 골짜기의 그 뼈 환상이거든요 그래서 그 뼈가 마른 뼈가 다시 살아나는 뼈가 다시 맞춰지고 그리고 힘줄이 덮고 근육이 생기고 살까지 덮이고 그러면서 그게 일어나서는 것이 이는 이스라엘의 온족속이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온족속 이스라엘 회복되는 그림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회복을 하나님이 이루셨고 그래서 이스라엘 회복을 이루셨을 때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 뭘 하라고 하십니까 생기를 대원하라 그러시죠 생기를 그래서 생기를 대원하는 것이 우리가 오늘날에 기도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생기가 계속 불어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생기를 불어넣는 것이 사방으로부터 불어들어가라 그러잖아요 그것은 사방의 부응하고 그래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사방에서 그 생기가 불어들어갈 수 있도록 그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회복과 열방의 부응이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일을 이루시는 그러한 일이 있는데 그때는 남북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막대기 두 막대기를 합쳐가지고 하나님 한 이스라엘로 만드신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나눠져 있지 않죠 하나 되어서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루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에스게 38장에 이 대적이 이스라엘 땅을 치러 나온다는 얘기가 나오죠 그게 바로 마국 땅에 있는 로스와 메색과 두바랑 고객의 얼굴을 향하고 그에게 연하이르기를 주여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로스와 메색과 두바랑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마국 땅에 있는 곡이 필두가 되어서 전쟁을 걸어오는 것을 그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다른 나라들이 전쟁을 걸어올 때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심으로 하나님의 명성을 높이셨다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마국 땅에 있는 곡이 필두가 돼서 들어올 때 하나님은 그걸 폐퇴시키심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여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로스와 메색과 두바랑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내 아가리를 깨고 너와 말과 기마병 곧 내 온 군대를 끌어내되 완전한 갑옷을 입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며 칼을 잡은 큰 무리와 그들과 함께한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와 바사는 이란이죠 그리고 구스와 이거는 수단 쪽입니다 그리고 붓 리비아 그리고 고멜과 그 모든 때와 북쪽 끝에 도갈마 고멜과 도갈마는 터키입니다 그래서 아까 마국 땅이라는 것은 러시아고 러시아가 필두가 돼서 이란 그리고 수단 그리고 리비아 터키 이런 나라들을 이렇게 같이 대동하면 나올 건데 이 지도에 보면 사실은 제가 빨간 테두리를 쳐드린 그 지역이 이 아수르 옛날 아수르 지역이에요 아수르가 차지했던 지역 그런데 이사야 19장 예언에 애굽으로부터 아수르까지 통하는 대로가 생기며 이스라엘과 함께 여와를 경배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이집트가 뒤집어지고 이 아수르 지역 지금의 중동 지역이 뒤집어져 가지고 하나님을 함께 경배하게 만드시겠다 그거를 하나님이 이루시는데 그것의 또 중요한 역할이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의 역할이거든요 하나님께서 트럼프 대통령 시절에 아브라함 협정을 이스라엘과 바레인 이스라엘과 또 UAE 뭐 이런 나라라고 맺게 됐는데 평화협정을 그 이후에 사실 바이든 정권이 들어서면서 중단됐다가 다시 조금 추진되는 게 이 중국을 대항하기 위해서 지금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의 평화협정을 맺는 것을 추진하는 중에 사실 하마스가 이 테러를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하마스가 테러를 일으킨 이유 중에 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스라엘의 평화협정을 방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스라엘의 평화협정이 이뤄지면 전 세계적인 부응이 온다 그러셨어요 이것을 많은 기도하는 분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카라님 행하시는 일은 이 생명의 일인데 마귀가 행하는 일은 이거를 대적하면서 반대하는 그러한 죽음의 재단을 펼쳐놓는 그러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큰 그림 가운데서 우리가 이 사태를 봐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집트를 뒤집어 놓으셔서 사실 2014년 가자전이 있었을 때 그게 7월에 있었거든요 그 7월 앞두고 6월에 이집트에서는 새 대통령이 선출됐어요 그게 지금의 LCC 대통령이에요 그런데 LCC 대통령이 되기 전에 이집트도 엄청난 홍역을 알았죠 2011년에 이집트 혁명이 있었어요 2010년 말부터 튀니지에서 시작된 아랍의 봄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집트로 불똥이 튀어가지고 2011년 2월 11일에 이집트의 통치자 무바락이 쫓겨납니다 물러나게 되고 그 공백이 생긴 곳을 하마스의 배우 세력인 무슬림 형제단 무슬림 형제단이 그 후보를 내가지고 대통령 선출이 돼요 그게 무르시라는 자였는데 그 무르시가 6개월 동안 이렇게 그냥 온건한 것처럼 행세를 하다가 6개월이 지나자마자 6개월 정도 지나니까 이제는 헌법을 바꾸겠다고 나서기 시작해요 그래서 근본주의 이슬람 헌법으로 바꾸겠다 이집트는 사실 무슬림들이 많지만 헌법 자체는 세속 헌법입니다 그래서 헌법상에는 종교의 자유가 있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그래서 콥틱교도들은 10% 콥틱교도들 크리스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개신교인들도 좀 있고요 그래서 중동에서 제일 큰 교회가 카이로에 있어요 7천명 정도입니다 대형교회예요 그래서 이집트에는 그 개신교회 개신교회인데도 그렇게 또 있기도 하고 그래서 이집트에서는 사실 헌법상으로는 종교의 자유가 있어요 근데 무슬림 인구가 워낙 많다 보니까 그것이 대세를 이뤄가지고 핍박이 있는 것도 사실인데 근데 이 헌법 자체를 이슬람 헌법으로 바꿔버리겠다 이랬던 것이 그 무르시라는 인물이었어요 그래서 6개월 만에 그렇게 나오니까 이제 식민혁명 그 시민혁명이 다시 일어났어요 시민혁명이 다시 일어나면서 이제는 바로 그 개신교회 한 7천명 성도 된다는 그 개신교회가 그 타이로 광장 그 광장 바로 뒤편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 엄청나게 거기 혁명을 지원을 했어요 그래서 같이 나와가지고 무슬림들 중에서도 근본주의 이슬람에 반대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하고 같이 연대해가지고 시위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같이 연대가 생겼어요 굉장히 그 크리스천들에 대해서 이 무슬림들도 마음을 열기 시작했고 그런 그 시위가 한 7개월 정도 지속됐는데 그 무르시 정권에서 이들을 탄압했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는 이스라엘에서 살고 있었을 때니까 거기서 이제 기도를 했는데 수카탈렐 이스라엘 24시간 기도의 집 수카탈렐에 대표되시는 링라이딩스 목사님이 언젠가 기도를 인도하시다가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집트 군부에 요셉이 있다고 그가 일어서도록 기도해라 라고 하신다 그래가지고서 우리가 그 기도를 했는데 얼마 후에 이집트 군부가 움직여가지고 이제 무르시를 끌어내리고 이제 다시 선거를 치르게 됐는데 그 이집트 군부의 수장이 그때 LCC였습니다 그래서 LCC가 그 다음에 군복을 벗고 대통령 후보로 나와서 선출이 된 거예요 근데 그게 2014년 6월인데 2014년 6월에 선출되자마자 그 다음에 2014년 7월에 가자전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에 그때도 교전이 생긴 건데 그 전 같으면 사실 이스라엘이 독립선언할 때 바로 쳐들어온 나라 중에 제일 앞장선 게 이집트였고 6.1 전쟁에서 제일 앞장선 게 이집트였고 용키프로 전쟁 때 제일 앞장선 게 이집트였고 사실은 이스라엘 없애는데 피에로가 나온 것도 이집트고 사실 대체신학도 나온 게 이집트입니다 그래서 그 이집트는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편에 계속 앞장서 왔었는데 LCC 대통령이 되고 나서 가자전이 바로 벌어졌는데 LCC가 갑자기 가자지구로 봉쇄를 했어요 이 이스라엘과 함께 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에 다시 대선이 있어요 이집트는 원래 내년 6월에 있을 예정이었던 거를 LCC가 좀 조기 대선을 치르도록 이렇게 바꿔가지고 지금 다음 달에 대선을 하게 되는데 LCC가 계속되면 이스라엘과의 우호관계가 그리고 LCC는 무슬림이면서도 크리스천들에 대해서 우호적이에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좋은 관계가 계속될 수 있는데 만약에 LCC가 실각이 되면 이집트도 지금 굉장히 위험한 그런 상황입니다 어쨌든 LCC가 그렇게 되면서 이집트는 많은 변화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함께 서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전까지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데 이스라엘을 치는 데에 앞장섰던 나라인데 이스라엘을 이렇게 같이 서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되는 그런 일이 나타났죠 그래서 이사야 19장에 서로 그 안에서 충돌이 벌어질 거라는 얘기가 있고 그리고 이집트가 점술가들에게도 의지해보고 정치가들에게도 의지해보지만 다 안 될 것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집트가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되면 심지어는 애국 중앙의 여와를 위하여 재단이 세워지고 애국당 변경에는 여와를 위하여 기둥이 세워지는 정말 나라 전체가 뒤집혀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질 때 중동 전역의 변화로 이어져서 이것이 같이 하나님 앞에 함께 경배하게 될 것인데 그것이 이사야 19장의 예언이죠 그런데 그 이사야 19장의 예언의 지역을 넘어서서 있는 그 나라들이 바로 에스게 38장의 나라들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19장 바로 넘어서 동편으로는 이란이 있고 북쪽에는 터키와 러시아가 있고 그리고 이집트 남쪽의 수단이 있고 이집트 서쪽의 리비아가 있습니다 이 나라들이 이스라엘 치러 나올 거라는 거예요 지금은 내부에서 사우디아라비아의 협정을 막으려고 하마스가 움직였는데 이거는 폐태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스카레소 9장 보셨듯이 이 테러의 집단들은 이제는 폐태될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올 것이 지금 에스게 38장 이 이사야 19장의 회복을 하나님 하시는 것을 대적하고자 나오는 이 악의 연대가 움직여지는 거예요 사실은 러시아도 제국을 잃었던 나라고 이란도 제국을 잃었던 나라고 그리고 터키도 제국을 잃었던 나라이기 때문에 태권도 경쟁해왔지 서로 함께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현대에 와서 지금 세 나라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특이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미 에스게 38장에 예언되어 있는 일인 거예요 하나님은 태초부터 종말을 알리시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행사를 정말 행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쳐 알고 그거를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에스게 39장에 이 에스게 38장의 전쟁을 하나님께서는 대적들을 치시면서 이왕에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싸우시면서 내가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열방이 알게 하겠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 땅에 하나도 남겨놓지 않겠다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겠다고 말씀하시죠 그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회복을 온전하게 이루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회복은 이스라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이사의 19장 중동 지역도 변화시키고 하나님 열방에 부응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마귀는 어떻게든 막아서려고 지금 테러를 행하고 전쟁을 벌이려고 하고 그래서 지금은 테러가 완전히 뿌리뽑혀지고 이것이 그 뒤에 전쟁으로 확전되지 않도록 우선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어느 때가 되면 이 에스게 38장의 전쟁이 펼쳐집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되는지 이걸 두 개를 나눠 놓으셨는데요 그래서 7년의 타임라인을 제가 잠깐 이렇게 나누고자 하는데 간략하게만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지금 테러와의 전쟁 스갈에서 9장이 지금 제일 왼쪽에 있죠 왼쪽 위에 그리고 테러의 전쟁을 하면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서 60장의 그 일들을 지금 행하고 계세요 그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을 얻고 여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보라 어둠이 온 땅을 덮고 캄캄하이며 만민을 가리려니와 여하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열방은 내 빛으로 열악은 빛이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아멘 그 이사야서 60장 1, 2, 3절의 말씀인데 거기까지는 많이들 아시는데 이사야서 60장 그 뒷부분을 잘 모르세요 보통 이사야 60장 6절, 7절을 보시면 어떻게 나와 있냐면 이런 말씀을 하시죠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 가득할 것이며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양을 가지고 와서 여하의 찬송을 접할 것이며 게달의 약물인은 다 내게로 모일 것이요 너바요세 순량이 내게 공급되고 내 재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이것은 미디안, 에바, 스바, 게달, 너바요 다 지금 아라비아 반도에 있는 민족들이에요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와의 그 평화협정이 이 문을 여는 것입니다 엄청난 일인 거예요 사실은 지금 어둠이 온 땅을 덮고 캄캄이 만미를 가리는 그러한 일이 펼쳐지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빛을 바라시면서 영광을 나타내시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풀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지금의 일입니다 그것을 또 방해하려고 에스게 38장, 39장 그 러시아가 필두가 돼서 전쟁을 걸어 나오지만 하나님께서는 40장부터 뭘 행하십니까? 성전의 재건을 이루세요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끊임없이 행하십니다 그러한 내용들이 게시록하고도 연계되어 있는 것을 그 아래에 나타내 드린 거고요 그런데 이 에스게 38장의 전쟁을 하나님께서 깨트리시면서 이사야 19장의 엄청난 부응을 행하실 때 전 세계적인 부응의 이 핵심축이 이사야 19장의 그 지역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라 그 열방의 그 에픽센터 진원지가 된다는 거예요 이 부응의 진원지 그래서 그러한 일이 강력하게 풀어지는데 그걸 또 막으려고 요에서 2장의 전쟁을 북쪽으로부터 걸어와요 그 요에서 2장의 전쟁 사실은 2장 28절부터의 내용이 마지막 때 그 이후에 내가 내용을 만민에게 부어주니니 자여들은 예하로 것이 청년들을 환상하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이것이 2000년 전에 마가다락방에서 인용이 되었죠 그래서 그때 성취가 시작이 되었어요 그런데 성취가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 요에서 2장의 말씀은요 배경이 북쪽 군대가 쳐들어오는 배경이에요 2000년 전에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이 마셨을 때는 그러한 배경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그 성령이 마신다는 사건이 시작되었지만 그렇지만 그 마무리는 북쪽 군대가 쳐들어오는 배경 가운데 완전히 성취가 될 거예요 그래서 앞에 에스계 38장 39장에서 폐태된 그 북쪽에 그 러시아를 필두로 한 그 군대들이 이제 다시금 쳐들어오는 것이 요에서 2장의 그런 전쟁이 되어지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회개 성회를 열라 금식 성회를 열라 그래서 이스라엘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죠 그리고서 하나님 앞에 회개 성회를 열 때 하나님께서는 그 대적을 정구는 동해로 후구는 서해로 이렇게 폐태시키시면서 하나님 승리를 이루실 때 요에서 2장의 승리는 사실은 왜 에스계 38장 39장의 전쟁과 이게 나눠지느냐 에스계 38장 39장의 전쟁은 성전이 세워지기 전에 있는 전쟁이에요 그리고 요에서 2장은요 성전이 세워진 배경 가운데 이루어지는 전쟁이에요 그래서 이 시즌이 에스계 38장 39장의 전쟁 이후에 성전이 재건되고 그 다음에 요에서 2장의 전쟁이 있고 성령이 강력하게 부어진다 이것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도 그 성전이 재건되지만 모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건 아니고 14만 4천의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종들이 세워지게 돼요 그래서 마지막 때를 감당하게 되는 그들은 요한계시록 11장에 보면 성전에서 경배하는 자들로 또 나오게 되죠 그래서 두 증인과 함께 하는 자들 그 외에는 또 광야로 도망하게 돼요 그 용의 그러한 핍박을 피해서 그래서 전 3년 반이 시작이 되죠 두 증인이 1260일 동안 예언을 하고 그리고 광야로 쫓겨나간 그 유대인들이 또 42달 똑같이 전 3년 반, 3년 반의 기간인데 그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나서 이제 중간에 전 3년 반이 끝난 때에 계시록 9장의 전쟁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그 다음 전쟁인데 계시록 9장에 보면 이렇게 다섯 번째 나팔과 여섯 번째 나팔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다섯 번째 나팔은 이제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 무적행의 문을 열어서 무적행에서 짐승을 불러내는 그러한 얘기가 다섯 번째 나팔의 내용인데 그건 바로 사탄이 이제 계시록 12장에 보면은 이제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에게 폐태돼가지고 이제 땅으로 내어 쫓기게 되죠 그러면 땅에서 이제 마지막 활동들을 하게 되는데 그때 용이 이제 전 3년 반 동안에 광야로 나간 이 유대 백성들을 막 물을 토해내면서 삼켜버리려고 하지만 땅이 입을 벌려서 그것을 무력화시켜버려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호하십니다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을 아까도 얘기해 드렸듯이 성전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이미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고 이제 유대 백성 중에 아직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광야로 피난하게 돼요 근데 광야로 피난한 백성이라고 하나님께서 그냥 죽게 버려두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들도 보존하십니다 그리고서 돌이키는 날을 뒤에 주세요 게시록 9장에 보면 12절에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있으리로다 그래서 다섯 번째 나팔이 첫째 화고 여섯 번째 나팔이 두 번째 화고 일곱 번째 나팔이 셋째 화고 이렇게 표현이 돼 있는데 그래서 여섯째 천사와 나팔을 울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재단 넷불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을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내 천사를 놓아주라 하며 내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연월 1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다 이게 이제 적그리스도의 세계정부가 이제 들어선 가운데 흘려지는 그 군대예요 2억의 군대죠 2억의 군대를 여기 지도해 보시면은 잘 보이시진 않겠지만 여기 이스라엘이 어딘지는 아시겠죠 이스라엘 지중해 그 변에 이스라엘이 있고 그 오른쪽 위로 시리아가 있고 포인트가 되나요 여기가 이스라엘이고 여기가 시리아고 그리고 여기가 이라크예요 시리아와 이라크를 걸쳐서 흐르는 게 유브라데강이죠 유브라데강 그래서 유브라데강까지가 사실 아브라함한테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 땅이잖아요 애국강에서부터 유브라데강까지 그래서 이 지역은 이사야 19장의 지역이에요 이사야 19장의 회복의 지역 그리고 유브라데강을 건너서는 바벨론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오른쪽에 이란이 있죠 그래서 이 지역은 이스라엘을 이 위로는 터키 그리고 더 위에는 러시아 이 지역들은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지역들로 나와요 유브라데강이 경계입니다 그래서 유브라데강을 건너서 이제 2억의 군대가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2억의 군대가 오게 되면 이 내천사가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이렇게 준비되는데 이 3분의 1이 죽임당한다라는 것이 바로 이 지역을 보면요 이 유브라데강을 기점으로 이 안쪽에는 순위파가 있는 지역들이고 여기 바깥쪽은 시아파가 있는 지역들이죠 시아파의 근데 종말사상이 순위파의 종말사상하고 다릅니다 시아파 순위파가 나눠지게 된 게 시아파는 이제 모하메트 사후에 알리라는 사촌이 종교 지도자를 계승을 했는데 그 알리아 사촌이 갑자기 죽임을 당해요 그 죽임을 당한 이후에 승계를 누구로 할 거냐 그것을 시아파는 혈통으로 승계를 해야 된다 그래서 마오메트 가문에서 나와야 된다 이거가 시아파고 그리고 이 순위파는 혈통이 아니라 회의에 의해서 이렇게 선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순위파였어요 근데 웃기는 게 이란은 아람민족도 아니거든요 근데 시아파예요 혈통을 주장하는 근데 이 시아파는 그렇게 혈통을 주장했기 때문에 그 혈통적인 계승자를 따랐는데 이 마오메트 이후에 알리를 일대로 해가지고 쭉 계승자를 이어간 끝에 열두 번째 계승자가 마흐디라는 인물이었는데 이 마흐디가 어느 날 사라져버려요 그거를 이 시아파 이슬람 진영에서 어떻게 꾸며내냐면 마흐디가 승천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서 이 마흐디가 다시 올 것이다 이 예수님의 재림을 그걸 차용해가지고 거진 풍문을 퍼뜨린 거죠 그 다시 올 것인데 그 다시 올 때는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가운데 다시 와가지고 전 세계를 이슬람 세계로 평정할 것이다 이게 시아파 이슬람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이란이 핵 개발하는 게 먼저는 이스라엘에 쓰려고 하지만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전 세계 인구 3분의 1을 죽이려고 하는 게 있어요 그렇게 하려면 핵이 개발되어야 되잖아요 그냥 재래식 무기로 어떻게 3분의 1을 죽이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악한 음모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시아파 이슬람 사상이 이 적그리스도의 사상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적그리스도가 가장하고 나오는 사람으로 생각을 하는데 데살로니가 전세에도 그렇고 그는 불법을 행하는 자고 흉악한 자고 그는 하나님을 비방하는 그러한 자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는 교활하게 사람들을 미혹하지만 적그리스도는 아주 흉포하게 사람들을 그렇게 치리하는 그런 자입니다 그래서 이 시아파 이슬람 사상이 굉장히 적그리스도의 사상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2억의 군대를 일으켜가지고 그중에는 어떻게 보면 로봇도 섞여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전세계 인구의 3분의 1을 죽이려고 할 때 그 3분의 1 중에는 두중인까지도 죽임을 당하게 돼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힘이 없으셔서가 아니라 두중인 너희는 사명 다했으니까 순교의 상급을 얻어 이거예요 순교의 상급 얻으면 그것보다 영광스러운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순교의 상급을 얻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게시록 14장에도 보면 이제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후에 상급이 따른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죽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스테반 집사처럼 웃으면서 갈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사로잡으시기 때문에 아멘 성령의 역사심으로 말미야마 우리가 주님 앞에 영광되게 마무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중인은 그 죽임을 당하지만 3일 반 만에 생기가 불어들어가서 살아 일어나 서고 그리고 승천합니다 아직 예수님이 오신 건 아니죠 그때는 그 두중인과 근데 거기는 같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 전에 성전에서 경배하는 자들로서 14만 4천의 사람들이 있죠 그 자들이 게시록 14장에 가보면 하늘에 있어요 그러면 이 두중인으로 대표되는 그 14만 4천의 그룹이 그때 죽임을 당했다가 같이 부활되고 그리고 하늘로 끌어올려진다고 보는 게 맞겠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부인할 수 없는 증표를 주시는 거예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또 회개하며 돌이킵니다 근데 그러고 나았는데 저크리스도의 세계정부의 군대가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을 죽이면서 예루살렘에서는 두중인까지도 죽이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침탈하게 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예루살렘 성전이 저크리스도가 설 것이기 때문에 그건 부정한 것이야 그러는데 그렇지 않아요 저크리스도가 잠깐 침탈하는 거지 예수님이 오셔서 그거 폐퇴시키실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통치하실 본부가 될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회복되는 성전이 부정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의 집이라 그러셨습니다 큰 임금의 성이라 그러셨어요 하나님께서 그거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시 그 메시아를 아직 알지 못하는 유대인들이 제사를 다시 할 것이지만 그 제사가 몰라서 그런 거지 그것이 부정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이 완전히 예수님의 피로 온전하게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그들의 눈이 열려져서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스갈에서 12, 13장의 말씀처럼 이 게시록의 9장 후반절에 나와 있는 이 여섯 번째 나팔의 사건 2억의 군대가 풀려지는 그 전쟁 그 사건이 스갈에서 12장, 13장하고도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들이 그 찌른받은 글을 바라보고 통곡하기를 장자로 위하여 애통하듯 하리로다 아멘 이때 온 이스라엘이 회심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마지막 때 이 투 3년 반이라고 하는 42달이라고 표현된 그 기간은요 용이 짐승에게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준다고 돼 있는 거지 심지어 보좌까지 내어줘요 그래서 보좌와 능력과 권세를 줘가지고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준다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보장하신 기간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그때를 알 수 없는 것이지 사실 이 시즌이 들어가면은 이 3년 반 지나면은 어떤 일이 있을 것인지 우리는 알게 되잖아요 근데 후 3년 반은요 고정된 기간이 아니에요 그때를 감하시면서 임하시겠다 그때를 감하지 않으면 특한 자들도 건진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때를 감하시면서 임하시겠다 그러시죠 그래서 42달 아무리 길어도 42달이고 42달을 다 채우지 않고 예수님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때와 시기를 정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시즌에 너희가 있는지 징조를 알라 그러셨죠 그래서 그러한 시즌 가운데 우리가 어느 시즌으로 들어갔느냐 보면은 이 화살표들 보시면은 우리가 지금 테러와의 전쟁의 시즌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지나면은 사실 예수님의 38장의 전쟁이 펼쳐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2사에서 60장의 회복을 이루시면서 영광을 나타나시면서 아라비아 반도의 그 아랍 백성들도 주님께로 돌아오도록 2사의 19장의 그러한 역사를 이루시는 그러한 시즌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38장, 39장의 그 대적을 폐퇴시키시면서 하나님은 엄청난 부응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전까지 재건이 돼요 성전이 재건될 때 근데 그 대적들이 다시 쳐들어오는 것이 요에서 2장의 전쟁인 것이에요 그걸 하나님 폐퇴시키시면서 성령을 강력하게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마지막 때 하나님의 종들 14만 4천이 세워지게 되고 열방에 허다한 흰옷을 입은 무리가 일어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이 마지막 때를 감당하게 하시는데 그 전 3년만 동안 두 중인이 이제 예언을 선포할 것이고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너희가 그대로 살다가는 멸망으로 가는 것이다 강력하게 선포를 하고 죄악된 삶을 막 버리라고 그렇게 선포할 것입니다 근데 죄악된 삶을 살길 원하는 사람들은 그걸 굉장히 싫어하죠 그러니까 마지막 때 그 전 3년 만에 끝날 때 2억의 군대가 나와가지고 두 중인까지도 죽일 때 그걸 너무 기뻐하면서 잔치를 벌이잖아요 그들이 그런데 그것에 어떻게 보면 찔림이 있었던 사람은 그때 두 중인이 살아나고 승천하는 걸 보고서 회개하게 돼요 그런데 저 크리스도가 이제 예루살렘에서 자기가 신이라고 하면서 이제 표안받는 사람은 다 죽이려고 이제 나오는데 그때를 감하시면서 예수님은 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전쟁이 다 아시다시피 아마겟돈 전쟁 근데 아마겟돈 전쟁은 여러분들 아실 텐데 지금 여기 이스라엘 지도의 북서쪽에 지역 이렇게 살짝 이렇게 U자로 돼 있는 그 지역 아래쪽입니다 거기가 엄청난 평야지대인데 거기가 무기또라는 평야지대예요 그래서 무기또의 그 정관사 영어의 더와 같은 정관사가 히브리아의 한데 하를 붙여서 하무기또 그 무기또라는 말이 이렇게 연음이 돼가지고 아마겟돈이라고 불려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마지막 전쟁이 이뤄집니다 보면은 여기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북서쪽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요 이 저 크리스도의 군대를 치시면서 이들이 도망을 가게 되는데 이 북서쪽으로 도망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거기서 다 짓밟으시면서 마무리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게 마지막 전쟁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역사가 이미 우리에게 게시되어 있고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의 승리가 어떻게 이뤄질 것이냐 근데 특별히 이것이 이스라엘 둘러싼 어떤 전쟁의 일들 가운데 그 시즌이 전개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시즌에 들어와 있는지 이제 주님 다시 오실 날이 진짜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이제 전례 없이 그 대적들이 움직이고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대적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무산시키게 놔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깊이 구해내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막아서려고 아무리 안간힘을 썼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역사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회복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때 이스라엘 둘러싼 전쟁들이 걸려오는 것을 하나님 다 물리치시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시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열방 가운데 부흥에 그 불길이 번져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것을 시즌을 잘 알고 기도하고 정말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함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계획하고 계신 일들 하나님 대적들은 정말 울며 정말 이스라엘을 삼키려고 오지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찬송합니다 이스라엘 지키시는 하나님은 졸기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이스라엘 지키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품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러 우리가 함께 나아갈 것입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깨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품고 전진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사랑과 진리 교회를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분 한 분 주님의 영광 가운데 초청하셨사오니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 마지막 때 이 일들을 능히 우리가 수정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한국과 이스라엘 미국이 함께 연대하여서 이 마지막 때의 전쟁을 수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먼저 영적 전쟁인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케 될 치여다 하나님 이 영광의 역사를 이루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와 마시렘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